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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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은 민생을 살피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남발한 허황된 상대의 공약들을 식별해내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입법 그것을 통해서 집권 세력이 이루고자 하는 무모한 목표가 절대 민주주의와 합법적 절차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반석에 올라섰고 어느 한 사람의 독성과 오만으로 흔들 수 없는 강고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민들께서 희망과 신뢰를 보내실 수 있는 멋진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아무리 발목을 잡고 준동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러 개혁법안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법안, 언론개혁법안, 그리고 각종 사회개혁 과제를 담아내고 있는 여러 훌륭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는 5월 9일까지입니다 그 임기 안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바, 대통령께서 지향하신 바, 그것을 최대한 이루어내는 것이 5월 9일까지 여당으로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당연한 책무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여러 상황을 이끌고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또 국민을 보호하고 의원님들을 보호하고 우리 당을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무도하고 무례한 태도는 많은 것을 걱정하게 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조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바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본인이 가장 익숙하고 그동안 도처에서 행사해 왔던 방식 특수부 검사의 사냥식 수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방식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구성되어 있고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국정과제들을 고민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난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국방과 안보에 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들을 서심없이 저지르고 이것을 얼마든지 힘으로 관측시켜낼 수 있다고 믿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법의 잣대를 남용하면서 오용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각인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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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